충주 생명의 전화는 나눔을 통하 생명사랑을 주제로 제10일의 생명사랑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. 개회식에서 충주 생명의 전화 우상진 이사장은 자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문제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. 1983년 설립된 충주 생명의 전화는 충북도 내 유일한 전화상담센터로 충주 지역의 자원봉사운동과 상담 활동이 효시로 평가되며 2004년부터는 매년 생명사랑 걷기 대회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습니다.